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가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4월달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금 강하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다들 4월 29일날 고가를 형성하고 38,400원의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하락하는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당일날 발생했었던 캔들의 움직임도 보면요. 고가 17%까지 올랐었던 38,000원을 갖고요. 종가 따져보면 거의 한 33,7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음복 마감이 됐고 윗고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고가에서 매물을 털어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 FST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건 EUV 펠리클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EUV 펠리클 소재 관련돼서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23년도에는 FST의 실적 성장이나 그런 매출 부문이 조금 꺾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됐냐면 이재군 비메모리 소재 기업입니다. 물론 열을 잡기 위한 장비, 이 장비 쪽도 납품을 하지만 신소재료 각광을 받는 펠리클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증거로 삼성전자의 지분 확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1년도에 이미 지분 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미세화 공정에 약간 열 관리에서 약간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TSMC 대비해서 만년 2위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TSMC 쪽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1등 기업을 과연 좋게 볼 경쟁사 고객사들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갑질을 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TSMC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쪽에서도 약간 조금 고가운 신선을 보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헤쳐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의 미세화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열 관리 쪽에 대한 내용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비단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까지도 지금 개별 칩을 양산을 한다는 계획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TSMC를 포함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일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미세화 공정 쪽으로는 사실상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꺾인 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FST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내용 보시면 23년도에 보면 성장성이 다소 좀 꺾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순이익단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보였었던 게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는 반도체 쪽에서 실제로 올해 들어서 작년 말 그리고 24년 1분기 실적이 지금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실적의 전환기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23년도에는 갑자기 늘어난 폭발적인 AI 반도체의 성장률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주문량들 때문에 미세화 공정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수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존의 공정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 이렇게 진행될수록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분량률을 낮춰서 수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리클 공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삼성전자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분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미 21년도에 지분 확보에 나섰고 아직까지 지분에 대한 추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공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텍사스 공장이 지금 실제 공장을 짓고 있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면 고객사, 그렇죠.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이노텍 이런 식인데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건 FST의 펠리클 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먼저 알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경쟁사 관련해서는요. 뭐 일본의 신입집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소부장 기업들 이게 아마 19년도일 겁니다. 일본과의 마찰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죠. 신공정에 대한 부분까지 그렇죠. 무엇보다 이 소재 분야에서까지도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하려는 노력 끝에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ST는 삼성전자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펠리클이라든가 이 다음 버전에 대한 내용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뭐 추가적인 소재 분야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쪽에 대한 성장은 사실상 그냥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아직까지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고 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주가는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데 왜 여기서 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미 좋아지고 있는 그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숫자를 찍어내고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 제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삼성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타점을 잡고 그 타점을 잡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실제 이 화면은요. 1694번 화면이고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내 계좌 수익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FST도 제가 매매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4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받았었던 반도체 종목군을 어떻게 공략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내가 큰 수익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종목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군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아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정확하게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를 발생을 시켰고 저가부터 따지면 4만원부터 6만4천8백원 6만5천원 정도니까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가에 매수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결과 어떻습니까? 상한가 한방이나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냈고 지금도 15%대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FST로 아직까지 제가 큰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한 수익 구간에 있었고 추가적인 이 상승 구간에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구간에서 나는 그쵸 계속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고 다음 주에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매매를 보면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매수 그리고 매도 한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이건 모두 신고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봤었던 상한가 종목이었던 선익 시스템 그쵸 4월 26일 시장가 매수 8시 49분에 진행된 내용 모두 장 시작 전에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건 그쵸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건 모두 강한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제가 내용을 가지고 그쵸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FST나 지금 반도체 종목 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미증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증시가 4월 들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것이 맞죠.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쵸 나스닥 기준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다는 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약간 조금 있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ASML을 앞세워서 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쵸 불안감에 대한 요인이 전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리 결정에 대한 약간 좀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이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실제 그쵸 고용지표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어저께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고용지표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증시는 다시 크게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HBM 관련주나 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엔비디아 쪽하고의 직접 거래하는 그쵸 TSMC나 이런 쪽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지만 실제 비메모리 소재 쪽 그리고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었다는 점 하지만 AI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FST는 최적의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21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그쵸 39,000원대의 고가 부분을 지금은 수렴을 해 있는 상태고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을 기준해서 우리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실적 전환기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이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잡을지 그 타점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에 FST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 분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FS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 또는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FST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FST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그 좋아질만한 내용은 60조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근데 그 선점을 FST가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하고요. FST는 삼성전자의 고객사이자 삼성전자에서 눈톡들이고 있는 기업이다. 펠리클 관련해서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먼저 지분을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수 관련된 내용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22년도 있죠. 22년도에 시세를 준비했기 때문에 23년도에 시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폭과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타점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부분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타점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 또는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FST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제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주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